이 사람의 창조가 종국이 어떻게 생겼지? 잘 못하겠어요! 이런 얘기를! 진짜로 그거를 잘 못하겠어서 마이크를 잡으러 뛰어본 거예요! 형 없으면 안 돼! 형 없으면 안 돼요! 큰일이야! 형 없으면 안 돼! 언니가 오늘 진짜 확신했어!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! 아니요 할 말 진짜 잘했어 아니요 할 말 진짜 잘했어 아니 있을 거야 진짜 잘했어 아까 그렇게 좋아하더만 그래서 하지마 하지마 왜 내 앞에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막 더 기대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빨리 해줘 아 말로 해줘 빨리 해줘 좋아해 좋아해 이쁘게 이쁘게 네 응 응 고맙단 말 말고 응 멤버들 사랑한다고 해줘요 징그럽게 왜 그래 아니 저요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말합시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니까 너무 훅 들어왔어 너무 훅 들어왔어 아 진짜 뭐라고 해야될지 뭐 하나 안 되죠 나 싫어하나 보네 빨리 빨리 안 돌아왔어 케이크 만들었네 케이크 만들었네 미안합니다 나는 올해는 형의 나에 대한 사랑을 더욱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 너무 민망해서 뭐가 민망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올해부터 이런 그런 말 잘하기로 했다던데 으흐흐흐흐흐흥 허흐 h 사랑해요 뭐 어떻게 한국 나한테 그래 내가 나 아주 사랑해 으흐흐흐흐흫 사랑이 넘친 나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사랑해요 찬아 진짜 너 그 말 할 때 나한테 내 눈을 보고 할 때마다 나 지금 왜 눈 보고 얘기해 지금 자꾸 땀이 나 그럼 어디 보고 얘기해 그래 그래 눈 보고 얘기해 손 잡아 다른데 보지 말고 사랑이네요 왜 눈 안 봐요 왜 눈 안 봐요 왜 눈 안 봐요 좋아 좋아서 그러지 왜 빨리 해 무서워 무서워 할게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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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얘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 빨리 해주세요 진짜 눈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사랑을 얘기해 알겠어 4번 형이 많이 아낀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멘트를 하지 못하면 형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자 한번 내키고 깔끔하게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식아 형이 많이 아낀다 사랑한다 아 먹기 잔아 너희 좋아해 ㄱ악 나를 봐라 좀 아으으으으으음 너희 좋아해 Ю아 나를 봐라줘 너를 좋아해 아악 caviar imir linha 씨 깜짝 이거 아디다스라고 찬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던데 쟤? 아 저요? 응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이 더 좋은데 형이 더 좋아요 널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속이 깊어 진짜 속이 있고 그냥 너무 착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서 느꼈겠지만 다 같이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정말 그 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나는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막내는 그걸 너무나도 잘 해낼 수 있는 친구라는 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너무너무 뽐내고 싶은 막내라는 거 진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군 그리고 오늘 저기 얼굴 천재 한 분이 오셨는데 저기 얼굴 천재 한 분이 오셨는데 큰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이 되는 존재가 저분인데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께 더 큰 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뭔가 같이 학창시절 때 친구 셋이서 버스 타고 갈 때 한 명만 뒷자리 앉은 느낌 지금 한 명만 뒷자리 앉아가지고 아 맞어 그게 뭔지 알죠 의자 사이에 이 얼굴 이렇게 끼워놓고 얘기하는 거 한 명만 뒷자리 앉아가지고 얘기에 끼어들고 싶은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들고 싶은데 막 끼워두고 싶어 막 이런 안간이 쓰는 느낌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봤지 많이 해봤지 그런 느낌입니다